정말 오랜만에 블루룸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과정이죠? 과정이죠, 과정. 성장 과정이죠. 자, 둘, 셋. 커뮤니게립 가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여보세요? 블루룸! 인사. 한 명 한 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마크. 고맙습니다. I'm Mark. I'm me, Archi. Yes. 네? 오, 나, 나. 저요? 오, 제보미 먼저. 오, 제보미 먼저. 왔다 갔다, 아냐? 아니요. 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역시 마지막이 우리 리더. 아, 역시. 맘불이 더 중요합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잭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유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영재입니다. 저기요. 진영이 형 스킵해버렸어요. 밖에 날씨셨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삐찌지마!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예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뱀입니다. 비명 지방 없던... 오케이, 기대된다, 기대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갓세븐의 제이비입니다. 요즘 무슨 담당하시죠? 전방 그 스폰가요, 제이비씨? 스포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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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포였네요. 일단 저희가 여기 몇 개월 만이죠?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를 찾아온 것도 오랜만이지만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인사드리는 것도 오랜만인데 네. 오랜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또 AA 때 아, 그러게요. 저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었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스! 뭘 준비를? 아, 우리가 또 AA한테 근황 얘기해 주려고 그렇죠. 우리 사진 앨범을 쭉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 각각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예스! 아가새 분들한테 보여드리죠.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봉만 마지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재봉만 마지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영이 음... 아, 형 뭐, 네. 자, 아니요. 저 갑니다. 마지막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형, 잘하자. 네, 네. 네, 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뭐 네,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스! 짜잔! 짜잔! 뭐죠? 셀카! 네, 셀카입니다. 셀카! 셀카고요. 저 샵 아니에요, 샵? 네, 맞습니다. 아, 그러게? 예, 스케줄 전에 네. 그냥... 어... 혹시... 정말 바른 자세예요. 궁금한데 네. 그런 셀카를 찍을 거면 안 찍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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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봉이 형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바른 자세예요. 여사에 진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잠깐만요. 본인 맞아요? 아니, 저예요. 저고요. 연희가 형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본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고요. 그... 보시면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기가 지금 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눈빛이 약간 살아있습니다. 여기 줌인으로 해도 안 보이는데 네네. 이게 뭔 사진이냐면 스케줄 전에 샵에서 이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찍은? 네. 왜 그냥 찍었죠?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마스크 꼭 끼라고 네. 요즘에 어떤 스토리예요? 대략. 대략. 그 스토리가 없어서 어떤 스토리인지 일단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다음 사진. 짜잔. 이거 뭐죠? 대리석. 아니, 이거는... 아트 워크. 아트 작품. 형이 최근에 산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샵이요? 아니요. 스케줄 하러 가서 스케줄 하러 가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잠깐만, 아트 워크. 그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뻐서 이뻐서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선 제가 찍고선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아, 포토샵? 이게 한 거예요? 핸드폰에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 사진은 스케줄 전? 스케줄 와서 찍고 아, 아니요. 아니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이고 근데 이거 사진 두 개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진 두 개. 아, 도대체 재범이가 왜 저런 사진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뭘 거 같아요? 저 이렇게 정신 없는 돌과 정신 없는 그림?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정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그 뒤에 그림.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아... 그게 뭔 상관이냐? 아... 그래서 사진 많이 찍구나. 아니요. 연동이 아예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사진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아예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니저님께서 이제 뭔가 근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 그러면 사진이 없어가지고 예? 뭐라고요? 아니 저거 저거 제가 그 엄청 옛날 버전의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너무 느려져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바꾸게 돼서 알겠습니다. 핸드폰, 가장 중요한 건 좋습니다. 이 사진 두 개 정말 좋은 사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나의 근황은 핸드폰을 바꿨다. 아, TMI 핸드폰을 바꿨다. 네. 팬 여러분들 TMI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TMI.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없었네요. 네. 그 다음 영국 네. 아, 저예요? 네. 네, 상신이에요. 제가 그럼 이제 직접 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쉬고 있을 때 저는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 나는 세 장을 보내는데? 아, 저는 그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길이가 필요했어요. 아, 그게 근데 너의 모든 근황이 이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 아가세들이 놀랐는데 이제 기사로 먼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시트콤 연기에 도전하긴 했어요. 역시 여기 나와서 프리 포모 탄 게 혹시 홍본가요? 홍보지. 홍보해야죠. 좋아하겠다, 이쪽에서. 그치.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요즘 탑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맞아요, 탑스타라뇨. 믿고 뜰 수 없는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오늘 새벽에 나가서 지금 와서 바로 여기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 진짜 재밌게 나올 것 같으니까 멤버들도 진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봐야 돼요. 웃긴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요. 뱀뱀 스타일? 어, 진짜 뱀뱀. 제 스타일이요? 뱀뱀의 평상시 삶 어, 그럼 방송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뭘 해. 아니, 이 조이. 네. 뱀뱀의 진짜 살면 아, 네. 저기요. 저 얼마나 어, 장난인데 이렇게 장난인데 이렇게 과민반을 아, 이런 거 예민하면 진지충, 진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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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네. 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보다 이렇게 대본을 이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삼사화네요. 처음 하다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답장이 되게 빠르던데요? 뭐예요? 휴대폰보다 대본을 많이 본다고 하기에는 아, 이제 휴대폰과 대본을 같이 보죠. 왜냐면 이제 핸드폰 안에 그 이제 스케줄, 신 스케줄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진영이랑 뭐 둘이 하이 얘기 되게 많겠어요. 딱 할 말 없던데요? 딱 할 말 없던데요? 너무 달라서 달라요? 다른 거 같아요? 예. 예. 대본을 외우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느새 저랑 같이 차를 타는데 분명히 같이 타는 차가 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 이게 우리 차인가? 이러면서 하면 왜 자꾸 우리 차를 얻어 타는 건가?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참 자신이 참 버려줬어, 영재 형한테 버려줬어. 오늘도 여기 올 때 유겸이랑 내 차 얻어 타고 왔어요. 아, 원하면 같이 저 따라 갔다 와요. 어, 괜찮다.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루찌이도 없어. 거기서 운동하고 촬영장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소문 되게 깜빡하죠? 였는데요. 맞아, 아까 거기 뭐냐. 커피차 보내고 싶다고. 아, 맞다. 커피차 보내준다고요. 멤버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내일 꼭 보내줘요, 진짜로. 내일 많이 못 보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꼭 보내드릴게요. 내일 많은, 많아서. 우리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6일 동안 따로따로 보낼까? 돼요? 괜찮아요? 영재만 먹어. 영재만 먹지마. 영재만 먹어. 영재만 먹지마. 영재만 먹지마. 영재만 먹어.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재형 드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한 제 하루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어떤거죠? 저는 강아지예요. 마일로. 마일로. 오, 마일로 근데 살 빠진 것 같아요. 마일로? 털 자른 것 같잖아. 털. 털을 잘랐어. 근데 지금 털 긴 편이야, 이때. 아, 이게? 이 사진은 얼마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어. 무슨 에피소드 있어요,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뭐 없어. 왜 찍은 거예요, 형이? 왜 찍은 거예요, 형이? 뭐였을까? 뭐였을까? 이거는 한 1년 이제 거의 1년 된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마일로 한 살? 마일로는 이제 두 살. 두 살? 두 살? 어? 두 살? 벌써? 유겸이 생일 전날 두 살 됐어. 아, 클 때 데리고 왔어? 마일로? 마일 클다. 한 3개월 전에 2년이나 지났어, 지금? 아, 제 본명 보고 있어요. 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사진 찍는데 또 말 이렇게 잘 듣고 그냥 포즈 이렇게 해줘? 주인을, 주인을. 가만히 장난감 갖고 있을걸? 이때? 아, 알지. 뭔 하지, 알지. 이렇게 주인을 닮은 것 같아요. 딱 카메라 찍을 때 뭔가 딱 포즈. 아, 그렇지. 마크 형. 마크 형. 아, 넘어가도 돼. 내 마크 형. 아니, 안 찍을 때도 되게 똑같은데 왜요? 왜? 예. 똑같은데 왜요? 그럼 요즘 마일로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쵸. 왜냐면 이제는 약간 우리 그 이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고 이제 집도 있어야 되니까 형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형,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도 그런 말 가끔 하거든요. 아, 진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산책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저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은 그렇게 해요? 그럼요. 그럼 알아들어? 알겠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알겠어. 그냥 그냥 미안하니까 알겠어. 미안하니까 이제 아니, 얘기는 안 나오는 거 같아. 재밌어.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야겠어. 사람마다 성격 다르니까. 다르지. 다 하자마자 아니야? 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럼 마일로의 활동도 좀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마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사료겠죠? 마일로 장난감 진짜 좋아해. 아, 장난감로 먹어? 음식이라고 했는데 음식, 음식. 음식이 작네. 주문 다시 먹어볼게요. 음식이 작네. 네. 다음은 그러면 잭슨 형. 우리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집중 박수 한 번 칩시다. 하나, 둘, 셋. 네, 집중 박수. 원래 얘기하면 산으로 가고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나? 우리 블루 룸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누가? 야다라밍. 야완발라밍. 야완발라밍. 네, 우리 다음. 잭슨 형 무슨 에피소드 있나요? 어, 네. 저도 사실 마크 형이랑 비슷하게 좀 생활의 그 생활 사진 한 번 찍어봤거든요. 아, 저 우리 먼저 봐야죠. 예예. 형 어디예요? 형 이거죠? 솔직히. 아, 잠깐만. 형 보여주면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설명 우리가 듣자. 그래. 일단은 설명 듣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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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해줘 해줘. 자, 이겁니다. 난 바로 상상돼요. 그건 뭘까요? 일단 형이 먼저 선 설명. 오케이. 먼저 설명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뮤직비디오 그 이번에 뮤직비디오 일찍 끝났잖아. 일찍 끝났는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딱 이렇게 그 태양이 내려가거든. 아, 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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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래서? 선, 선, 선 세트인데 그냥 내가 아, 오늘도 그냥 그냥 오늘도 하루 되게 마치고 오늘도 열심히 했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감, 감상평을 하나 그냥 감상 느낌? 나의 느낌? 을 얘기하자면 약간 뭔가 사실 이거 뭔가 보면서 찍으면서 뭔가 그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막 또 사진 그런 거 보잖아 가끔 딱 이거 볼 때는 그 다음에 뭔가 한숨 쉬게 돼. 뭔가 좋아서 그냥 아, 매일매일 열심히 그래도 아, 그럼 그 한숨 한번 보이세요. 어떤 한숨 쉬는건 한숨 종교 되게 많아요. 사진 봐봐. 이렇게 약간 딱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 딱 나오면 야 야 잠깐만요. 어 왜 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야 무슨 그 약간 그 청춘드라마 보험회사 광고처럼 약간 보험회사라뇨? 아니 아니 그 약간 그거 알지? 그 에브리바디 러 에브리바디 러 그거처럼 딱 그 광고에서 특수님 이따가 우리 그 단제방에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도 힘 뜰 때 한번 보고 한숨 쉬게 한숨 쉬게. 우리 다같이 아니, 이거 아니야. 이, 이, 이 표정 진짜 어 근데 그 저랑 비슷한 이런 내용 다음분이 유겸이더라고 저요? 아, 진짜요? 비슷한 내용이 생활사진 아, 생활사진 맞아요. 생활사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네 좀 팬분에게 한번 보여줄 수 아, 유겸씨 말고 그전에 뱀뱀씨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저는 되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해도 연관되는 스토리거든요. 어, 이렇게? 일단 이건데 아기? 따란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 한 두 달 전에 나오는 잡지에서 그 이 스토리 얘기했었는데 그 이번에 웨딩 포 유 작업하면서 가이드 녹음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소리가 계속 고양이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녹음할 때 그래서 어디서 난 건지 보니까 그 에어컨 통로에서 있더라고요. 두 마리.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한 마리는 좀 다쳐가지고 그 어, 이거 아마 어머니, 엄마가 그 좀 떨어뜨렸나봐 싶어가지고 그래서 밖에다 놔뒀어요. 놔뒀는데 근데 그때 슬슬 추워지고 있는 그 시점 시점 이어가지고 그 놔두다가 작업 마무리하고 한 네 시간 후에 나왔는데 엄마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다가 동물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막 4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엄마가 버렸을 거라고 버린거 잊어버린거죠. 그래서 동물 병원 데리고 가서 3일 정도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한 마리는 그 이제 아쉽게 떠나게 되고 얘는 3일 지나고 건강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제 고양이를 맡긴 호텔에서 이제 맡겼어요. 거기서 잘 관리해주니까 5일 지났는데 잘 되다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제 또 떠나게 돼가지고 아쉽게 만약에 잘 컸으면 저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름까지 지워줬는데 이름이 망고인데 망고 노란색이라서 망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만 했는데 그 사진은 안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사진 보여줍니다. 망고 네. 착하네요. 고양이 네? 하늘에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별이 있대요. 그 말로는? 뭐 그런 거 네. 어쨌든 뭐 네. 아쉽게도 우리 망고는 네. 끝까지 해내질 못했네요. 하늘에 더 하고 있을 거네. 네. 이런 스토리입니다. You know me? Yeah. 오케이. 그럼 다음은 이제 돌아와서 오케이. 다음은 진영이 형. 네. 저는 되게 많네요 형. 두 장 밖에 없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 저는 요즘 동물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진짜요? 오늘따라 저희가 동물이 많은데 어떤요? 강아지? 강아지랑 고양이. 원래 강아지랑 고양이는 날 피하는데 네. 뱀뱀 집 가도 고양이들은 날 피해. 알아서 피하더라고요. 맞아요. 유겸이 집을 놀러 갔는데 네. 달겸이? 네. 달겸이가 거의 뭐 달겸이 거의 껌딱지네요. 뭔지 에이 아니 너무 안 보여. 이겸아. 청소 잘하고 해야지. 에이 아니 너무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저희가 좀 몇 개월 휴가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유겸이 집 가서 가끔 맥주 한잔을 했는데 그때 어우 달겸이가 저한테 그냥 달겸이가 또 사람을 많이 사랑하듯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 그랬어. 얘 여자야? 남자. 남자. 너 쉬운 남자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요? 얘는 고양이에요. 오 이거 되게 사진 잘 찍었다. 형이 찍었어요? 제가 운동하고 왠 일로 고양이 찍은 거야. 제가 운동하고 이제 항상 걸어서 다니는데 운동을 중간에 공안이 하나 있단 말이죠. 아 좋아보기 원인 잘 알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었다 사진. 네. 설마 핸드폰 바꿨어요? 네? 아니 핸드폰 안 바꿨어요. 이 정도 화질이면 이거 되게 프로급인데요. 네. 우리 닉슨이 형 타이밍이 안 좋네. 아무튼 공원에 앉아있는데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자동차 위에 있는 거야. 귀엽다 안녕 했는데 갑자기 날 싹 보더니 안녕 이랬어? 고잉이도 안녕 이랬어? 고잉이도 안녕 이랬어? 고양이가 날 탁 보더니 점프해서 내 다리 옆에 너무 스위트 가이다. 긁어주니까 배를 이렇게 딱 내리라고 이렇게 당연히 긁어봐 이러더라고 긁어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다가 되게 편안히 앉아있길래 사진을 찍었지? 딱 냥줍 타이밍인데 딱 그게 데리고 오게? 그게 간택 간택의 표시 약간 나를 골랐다 네가 나의 주인이 되어라 제가 국녀고 왕이에요? 그렇죠 제가 국남인가요? 국남 진영이 뭐 지금 고양이까지도 한테도 사랑이 사랑받네 좋았는데 좋았는데 보통 머리 세팅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잠깐만 이거 보여줘도 돼?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뒤에 있는 분도 생각 좀 해주세요 뒤에 있는 분도 일단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잘 보여요 와 파마? 어머니 건강하신가보라 네 건강합니다 어머니 저 잘 계시나보다 그럼요 어때요? 그래서 파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파마를 플라이 때 하고 처음 했거든요 파마는 어디였어요? 파마요? 파마? 파마 했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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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표정이래 아니 집중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겸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유겸씨는 어떤 계기로 다시 파마 해야겠다 제가 머리를 진짜 머리가 많이 상했어서 거의 룩 때부터 뭐를 하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서야 끊긴 것도 좀 길고 맞춰져서 파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해봤죠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려 유겸씨 저한테 한번 머리 짧게 따르고 다시 길러야 머리가 다시 건강해져요 근데 진짜 내가 너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이 약간 아 유겸씨 사진 수급이 필요합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자마자 그냥 띡 이렇게 전송? 이렇게 보낸 느낌이 약간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골라서 이렇게 갤러리를 구성합니다 오일이 형 형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보내주세요 형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일기장을 공개한 느낌이 좀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저희가 말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네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달디 달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바로 뭐죠? 저희의 세범 뭐죠? 재범씨? 재범아 집중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저희의 갓세븐의 정규 4집 Breath of Love Last Peace가 잠시 후 6시 아직 앞에 보여주시면 공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5분입니다 4시 어 15분 남았어요? 아 1시간씩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요 아 55분이네요 자 집중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아가새와 함께 앨범 미리 보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앨범이 완성된 걸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주얼로 완성되었을지 여러분들 더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난 멤버들 거 다 봤어 우리 사인할 때 아 진짜 멋있더라 다들 아 그치 다들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공개해 볼까요? 하나 네 맞습니다 멋습니다 하나 둘 셋 따란 사실 우리 이번에 앨범은 그 7개 버전 그 7개까지 그 버전이 있어요 네 커버 각자도 자기의 커버 그 어필 하는 타이밍도 가지 가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JYP 매개진이네요 그러면은 한번 그럼 마크 형부터 할까? 방금 그 순서대로 아 예 짧게 짧게씩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어필 어필 어필? 커버 소개하고 속지 있는 가장 좋아하는 사진 소개하고 다 다른 건가? 나는 그 청 그 청 그 뭐라 해야지? 어 다 있네? 다 같은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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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 각자 거잖아 다 그리고 이게 또 비밀이 있어요 비밀? 다 합치면 이어져요 어?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아 연기 연기하다 보니까 깜짝이야 그러면 일단 마크 형 시간부터 자기 커버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앨범을 하고 있어요 오 멋진데? 네 잭슨이 형 것도 보여주세요 그 제일 초강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직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코너입니다 일단 고르고 있다가 좀 이따가 재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까요? 아 그래요? 그럼 커버만 보여주기? 예 그럼 재범이 형 다랑 좀 다랑하면서 해야 돼 다랑하면서 네 근데 아 제 커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제가 느낄 때는 뭔가 하나의 지금 매것이 지금 오신 그거야? 똑같은데? 비슷하다 아 비슷한데요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고 어 그 하나의 진짜 잡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제가 펴서는 안 봤는데 아까 전에 리허설 하면서 이제 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진짜 좀 잡지 같아요 네 맞아요 들었던 느낌이 아이고 내 마음의 진영이 네 진영이가 떨어졌네 그럼 다음에 잭슨이 한 번 보이시죠 네 이겁니다 오 잭슨이 이거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저 표준은?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지금 빨래 잘 됐는지 보는 건가요? 아 냄새 맡는 중 맞습니다 저어서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무슨 컨셉이었지? 그 있잖아 뭐 사랑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 시작되는 시간 응 사람 빠진 순간 맞지? 사람 빠진 순간 사진의 순간 잠깐만 우리 잭슨 타임이니까 잭슨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가요?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오 형 생각엔 되게 잘 된 거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사연이요?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착장에서 잭슨 형 의상이 제일 예뻤어요 아 그럼 제가 뭐 벗어줄까요? 벗고 나한테 줄까?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건 제 거 보여드릴게요 오 배밤 씨도 커버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배미는 되게 아니요 오랜만에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파리에서 볼 법한 그런 유럽 유럽의 아 이거요? 유럽의 그런 잡지 아니긴 하지 이거 약간 제가 그림 그림에서 나오는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그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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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의 유혹 늑대의 유혹 그게 뭐야 거기서 이제 그 우산 강동원 그 분이 이렇게 싹 우산 딱 하는 느낌 아 봐도 돼요? 오 강동원 선배님이면 제가 그 정도 비주얼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런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비주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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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못지 않아요 못지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생기셨어 진짜 잘생기셨어 아 너무 잘생겼어 그렇긴 하다 그치? 아 그래 뭔가 어떻게 수습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넘사긴 하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거 뭐 특별한 그거 뭐 없고 제일 특별한 건 제가 오랜만에 제 앞머리 내린 거 맞아요 맞아요 되게 특별한 거 같아요 근데 난 너 뒤에 그거 되게 멋있는데 아 그거는 안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다음 코너에서 다음에 유겸 아 유겸 거는 진짜 그거 같아요 도깨비 이게요? 아 이동욱 선배님 선배님 동국이 형 오 약간 진짜 그런 느낌 나는 거 같아요 동국이 형 동국이 형 동국이 형 동국이 형 같이 했잖아 아 그러게 저승이니 저승이 저승이 네 저는 차 반토막 내놓은 거 같아요 코트 코트 입고 목 목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스카프? 스카프? 스카프 아 목이 많이 아팠나 봐요 네 좀 따뜻하게 하려고 되게 고급스러워 성대 건강을 위해서 되게 고급스러워 되게 고급스러워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고마워 옆에서 진짜 오디오 잘 채워준다 그러니까요 영재 형 아 저예요? 아 형 저는 나 마지막에 할게 그냥 그게 혹시 최배우의 표정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찍을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해 나는 그래서 약간 하면서 내가 사랑을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상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저 표정이 아 나 이제 사랑 시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나와 나와 함께 사랑해 볼래? 사랑을 시작해보지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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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형을 붙이려 했는데 진영이 이렇게 네 형 진영 진짜 화보 같다 왼쪽에 뭐 있었어? 어 사실 이 옷이 되게 불편해요 이게 떨어질까봐 여기 잡고 이거 천 잡고 이렇게 한다고 집중하는 표정이었어 근데 되게 진짜 멋있게 패션하고 같이 잘 나왔어 근데 이렇게 그냥 힘 빼고 찍어도 진짜 호로놀 저는 똑같아요 나는 잭슨이랑 진영이 저는 뱀뱀, 재범 근데 좀 다른 사진이 있네 내 맘 안에 진영, 잭슨 저는 잭슨, JB 이거 재범이 형이 너무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봐봐도 돼요? 재범이 귀여워 슈퍼 애교네 슈퍼 섹시 애교네 미니 폴딩 포스터 미니 폴딩 포스터 난 마크 있어 나는 또 다른 건가 봐요 나 영재 나는 유겸이랑 뱀 내 맘에 잭슨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먼트 필름이 있죠 모먼트 필름은 뭐죠? 마지막 남은 거 그걸 들어봐 이게 모먼트 필름이에요 CD도 따로 되어 있네 네, CD도 따로 되어 있어요 M-A-R-K시네요 저는 재범이 형 저는 J-A-C-K-S-O-N J-A-C-K-S-O-N 근데 나 이렇게까지 얄상하지 않았는데 제 거 안 만들었어요? 제 거 안 만들었어요? 자, 얘들아 집중 박수 한번 시작 하하 내가 방금 몇 번 들으실게 멤버들이 살짝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번 앨범 비주얼에 특별한 스토리가 숨어있는데요 그쵸? Breath of the Last Piece 라는 타이틀에 맞게 앨범 비주얼도 키워드를 좀 정해왔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컨셉은 뭐죠? 유겸이 첫 번째 컨셉! 바로 사랑에 빠지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상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뭔가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촬영했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랬죠 시작! 멈췄어, 뭔가 멈췄어 이 사랑에 빠지는 컨셉에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 있나요? 전 그냥 여기 나와있는 이 순간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딱 그 느낌이에요? 감정과 그 눈빛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이 크게 보면 뭐냐? 아까 봤는데? 정해놨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지? 포커스 클랩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거 포커스 클랩 저는 이게 완전 사랑에 빠진 느낌이에요 네? 뭐예요? 손? 손이 뭔가 아, 이런 거 저는 이거 약간 괜찮나요? 아, 그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컨셉이랑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약간 천 열면서 아, 너무 잘 잤다 아, 저 이번 앨범에 그런 느낌 있었다 네, 뭐야? 내 웨이브라는 노래, 잭슨 파트 음 저를 모니터하고 나서부터 뭔가 어? 키우미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이 사진이었어 뭐예요? 봐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딱 이렇게 마주칠 때 약간 약간 오? 이게 아니라 이제 어? 진짜 이렇게 빠지는 첫 번째 표정은 뭔데요? 네? 첫 번째 표정은 뭔데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찾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진짜 그냥 갑자기 영화처럼 마치 영화처럼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딱 마주쳐서 어? 진짜 영화 클로저 횡단보도에서 딱 마주치고 네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죄송해요 집중 박수 한번 집중 박수 한번 포커스 클락 포커스 클락 포커스 클락 자 이제부터 집중 안 하면 그 슈퍼 섹시 얘기다 오케이 오케이 아 슈퍼 섹시 얘기다 절대 안되지 네, 그럼 다음 어, 그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 시작됐으면 이제 완성의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벌써 완성이에요? 두 번째 컨셉은 라스트 피스 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게 마지막 조각이 되어준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와의 사랑이 완성됐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도 보이게 사랑의 라스트 피스가 바로 크리스탈인거죠 아 아 아이씨 두 번째 두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 연기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두 번째 그게 세 번째인데요 되게 세 번째 숲 숲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 안 했는데? 집중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저 진짜 두 번째 컨셉에서 미리 정해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슈퍼 에듀 플레인 아아 어, 아니 우리 크리스탈 들고 찍은 사진 게 사진 게 사진 게 두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 찍었는데 이거 두 번째 근데 궁금한데 뭔가 고르라고 하기에는 크리스탈 들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 하나 있어서 나도 한 장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게 이게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컷들은 감독님한테 이거 꼭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거였어요 이거 왜냐면은 조각이잖아요 네 그 조각이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사랑을 느낄 때 네 좋아해서 막 아, 막 이런 뿌듯함 막 그걸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그 느낌과 그 순간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약간 평온한 느낌을 즐길 거 같아서 하나 둘 셋 혹시 자는 건가요? 아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컷은 솔직히 저는 이번에는 비주얼적으로 막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멋있어야 된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컨셉에 맞게 내가 전달하려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걸 표현한 것들은 꼭 감독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영재 씨 영재 씨는 뭐예요? 뭐죠?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제일 마음에 들어서 봐도 될까요? 되게 아련하게 나왔네 약간 난 찾았어 약간 난 찾았어 형 약간 그런 느낌 난 찾았어 형 난 크리스탈 응 왜요? 나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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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컨셉은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아 마크 형 뭔지 해볼까? 죄송해요 다음 거 보여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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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지금 뭐예요? I got the ice 뭐 그런 거 약간 It's like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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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 반지에 장애 반지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볼륨이 아 볼륨이라뇨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컨셉 한번 볼까요? 아 잭슨은 아 잭슨도 한번 볼까? 아 잭슨은 마지막 컨셉이었어요 지금 아 멋있죠 멋있죠 일단 진영이가 설명하고 하나 둘 셋 마지막 컨셉은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느낌입니다 오케이 너무 좋을 때 꿈 같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영원히 끼고 싶지 않은 사랑의 꿈을 좀 더 몽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특히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게 특유의 톤 덕분인 것 같은데 이 톤을 쓰게 된 출발점이 있는데 계속 대가 나오네요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그 빨간불로 네 맞아요 완전 핑크 느낌으로 그리고 스모그도 이용해서 네 완전 온 세상이 핑크로 그럼 잭슨이 형 먼저 보여줄 잭슨이 형 사진 저는 약간 그 빨간색 와 눈을 켜고? 눈을 켜고! 근데 얘 슈퍼 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중 너무 나와 네 슈퍼 섹시 애교 플리즈 3, 2, 1 벰 감사합니다 오케이 잭슨이 형 보여주세요 잭슨이 형 보여주세요 잭슨이 형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베베아 베베아 오 멋있다 볼 입 많이 빨개 볼이 되게 이쁘다 형 진짜 인생에 처음으로 볼터치 아닌가 어땠어요? 컴백으로 어땠어요? 어 볼터치한 소감 볼터치는 그냥 한번 도전하고 싶었어 그냥 추천하길래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했죠 솔직히 자기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한 거죠 그냥 한번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저는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눈빛이 그냥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빛이 나 되게 잘 어울리지 나 집중하는 거지 이거 보여주자 이거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이거 뭔데요? 자 여기서 여기서 확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힘을 많이 줬다 안 줬다 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힘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원래 좋지만 좋게 나왔어 아니 좋지만 더 좋게 나왔다 이거 한 달 손을 지킬지 모르는 애교치고 이거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서 슈퍼 섹시해 주시면 돼요 슈퍼 섹시 애교 한번 가야되네, 어쩔 수 없이 자, 하나, 둘, 셋 저렇게 해야되는 거야 너처럼 뭐해? 저렇게 해줘야지 그건 내 방식이야, 왜?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슈퍼 섹시 애교 나도 애들이 그때 시켰을 때 제대로 합시다, 내가 그래, 사랑이라는 하나의 감정이지만 3가지 컨셉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봤는데요 뭐든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희 앨범을 열어보셨을 때 이 사진이 이 컨셉이구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비주얼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가새의 눈이 슬퍼지지 않으니까 슬픈데 무엇보다 2년 2개월 만에 정규앨범인 만큼 비주얼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꽉꽉 채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곡들로 꽉 채웠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총 10개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로 정했어요 그만큼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아가새는 앨범 스포일러 듣고 왔겠지만 저희가 직접 설명하면서 제대로 스포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아밀이 들어보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노래 주세요 에이 첫 번째 트랙은 더블 타이틀이자 지난주에 성공계단 브레스입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더 살아 숨쉬는 걸 느낀다는 의미로 제목을 정했고요 네 이 곡을 듣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살아 숨쉬는 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아, 좋습니다 살아 숨이 있고 특히 이 곡이야말로 약간 청량 세븐 예아 제대로 표현하는 곡이 아닐까라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예아 그리고 또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휘파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들 저 안돼요 들뜬 기분을 약간 그대로 느껴지게 해보고 싶어서 이제 휘파람을 노래 곳곳에 ф pop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 슈퍼 섹시 나 아닌데? 너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셋 다 하세요 셋 다 여기 셋 다 나오잖아요 셋이 하나 우리 뱀뱀 애교 처럼 하자 하나 둘 셋 으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 예 좋습니다 그럼 뭐 요즘 이 브레드 그 뭐 작업이나 로크는 비하인드 같은 거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들과 함께 이제 회사 촬영이 끝났는데 사실상 가사가 컨펌이 너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금은 진짜 이면변에 정말 잘했다. 솔직하게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어필하지 마요 여기서 좋아서 부른 건데요? 근데 진짜 저도 그냥 딱 이걸로 판단하고요. 처음 딱 불렀을 때 와우! 이런데 솔직히 뱀뱀이었어요. 그니까 다 잘했는데 그럼 뱀뱀 혹시 살짝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안되죠. 이거는 춤이랑 같이 보여줘야 맛있지. 그냥 딱 이제 맛있지. 또 라라라라 하지마.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니 지금 안돼, 안돼. 우리 갈 길을 멉니다. 그냥 그렇게 딱 들어가는데 너무 잘 해줘서 그냥 딱 좋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15분이었어요. 그럼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우리 두 번째 트랙. 메인 테이틀. 네. 네. 두 번째 트랙 역시 타이틀인 라스트 피스입니다. 앨범 비주얼 콘셉트에서도 설명드렸던 게 여기서도 이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너라는 조각, 마지막 조각이 있어야 완성된다 라는 뜻이고요. 요즘에 제가 많이 썼던 곡들 중에서 가장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대중가요 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갓세븐을 생각했다기 보다는 뭔가 조금 그때는 이 곡을 만들 당시에는 뭔가 저한테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냥 뭔가 이걸 꼭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래서 뭔가 그런 열정? 욕망? 이런 것들이 더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이 담겨져 있어요? 약간 그 압박감 그냥 아 내가 타이틀을 계속 했으니까 타이틀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압박감에 그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돼서 갓세븐이 했을 때 또 어울리지만 조금 뭔가 우리 회사와 그리고 또 진영이 형의 좀 뭔가 그 귀를 만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좀 많이 근데 you know what? You made it, boy! 그러면 마스트피스 작업기션의 스토리나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녹음 스토리나... 뭐 이거는 뭐 계속 말했던 건데 그냥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그 이번에 쓴 곡이 아니라 전에 그때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때 썼던 곡이어서 사실 그때도 그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과 라스트피스가 이렇게 뭐냐? 어떤 걸 타이틀로 할까? 우리가 정하고 있었어요 투표를 하던 중? 네 그러고 있었다가 타이틀이 이번에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그 지나온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더 몸화 시켜야 되지? 약간 더 좋게 지금 더 좋게 들리게 해야 되는데 디벨로브를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녹음 받을 때도 많이 신경을 쓰고 믹싱 마스터링 단계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녹음은 영재형처럼 처음 들어가서 처음 불렀을 때 누가 아 잘해왔네? 아 난 저는 그것보다는 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난으로 막 얘기하는데 막 우리 너무 비슷한 파트들을 많이 한다 하는데 응 저는 진영이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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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진영이가... 보자 보자! 아우... 이따 보자! 제가... 그러니까... 원래 진영이가 하던 대로의 느낌대로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진영이가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영이한테... 진영이한테 이제 너 이렇게 좀 소리를 좀 톤을 이렇게 내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진영이가 바로 그걸... 캐치해서 하는 거를 보고 아...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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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라스트 피스! 저희 6시에 공개... 6시 맞죠?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들어주면 감사하고요 많이 안 들어도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벗어보자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고 그냥 부탁드릴게요 다음은요 이제 다음 꿈 주세요 그래서 왜 앨범 나온 줄 알았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크게 틀어주세요 세번째 트랙은 저 얘기해 너무 신났네요 세번째 트랙은 이제 제가 같이 작업했던 노래인데 이제 제목은 이형택 이형택시와 이형택시 귓방망이형이랑 같이 태어날 때부터 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감 100% 그런 사랑 고백송 러브 셀 원래는 그냥 뭐라 해야지? 이거 그냥 비하인드로 얘기할게요 일단 뭔가 되게 이 노래 들을 때 좀 롤러코스터를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느린 부분도 있고 같이 갑자기 트럭 나와서 좀 신하고 약간 좀 퍼포먼스를 생각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막기형 말해주세요 막기형이 진짜 오랜만에 곡을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잘 만드는데 왜 자주 안 만들어져요? 자신감 없어서 아냐 막기형 이거 밀당이야 왠잖아요 자기가 조금 내야 이제 되게 약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자신감 없었는데 리밋트 에디션 이번 노래는 리밋트 에디션 솔직히 말하면 원래 제가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어 네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그 투어를 위해서 퍼포먼스 생각해서 핫캐리 같은 노래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용택 찾아갔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 만들게 됐는데 아쉽지만 뭐 상황 때문에 약간 좀 밀리고 밀리고 취소됐어 네 근데 이제 회사한테 연락 와서 뭐 이 노래 가슴이랑 울릴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콘셉트는 약간 그런 거였어 Born Ready 약간 내 차례다 난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자신감 노래였는데 근데 이제 연락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주제에 맞게 네 가사 바꿔서 조금 사랑 Born Ready 이런 노래였는데 근데 갓세베는 진짜 Born Ready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랜만에 다 랩 시키는 노래인 것 같은데 나도 랩했던 것 같은데 저도 랩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형택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 진영아 넌 랩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원래 2절이랑 1절 9000 들어갈 때 원래 낮았어 I was born like this and here on DNA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 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진짜 여기가 롤러코스터네요 아 네 일단 야 왜 우리 앨범 나온 것 같지 그냥? 편하게 하자 자 다음 노래 자 다음 트랙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랙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랙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세 달 못 틀어서 한 번 더 틀어야 돼 얘들아 제대로 들어보려고 제대로 들어보려고 조용히 조용히 아니 머리도 영재형이 아니 목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니 왜 왜 아니 우리 팀의 문제가 뭐냐면 제 노래 넘어가요 그냥 진짜 진짜 멋있는데도 우리끼리는 웃겨 그냥 맞아요 아니 진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아파요 이번 노래는 또 제가 제목은 스페셜이고 스페셜 음 음 그 우리 진짜 응원해 주는 여러분 우리한테 되게 스페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뭔가 여름뿐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음 그냥 그대로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한테 우리한테는 스페셜 하다 아 딱 좋아 같은 내용인가요 어호 그대로 있어도 돼요 딱 좋아는 그냥 딱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특별해 특별해 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 뭔가 비하인드는 이거는 되게 근데 노래가 반응 보니까 제2의 봄봄봄 같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어 혹시 오늘? 아니 아니 근데 뭐 좋았잖아요 우리 우리 그때 미국 투어할 때 엄청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스페셜은 재밌어요 사실 여태까지도 지금 제가 곡은 좀 많이 냈는데 네 뭐 취향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냥 그래서 뭐 뭐 어 회의 통해서 뭘 통해서 그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노력해봐서 해보고 이렇게 이번에 드디어 네 좋아요 노래 노래 좋습니다 자 다음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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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같이 해주는 거라서 아 그런 거였어? 네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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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업한 웨이브인데요 네 뭐 제목에서 딱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파도처럼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삶 속에도 아 목적지라는 너라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뜻을 담아서 강사를 써봤고 조금 이제 집콕하면서 지칠 때쯤 뭔가 어디론가로 떠나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디이론가 떠날 때 그러면 이 곡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좀 그런 느낌 아니야? 뭔가 이거 들으면 막 뻥 떨리고 뭔가 자연 속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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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바다 위에 걸을 것 같고 제 노래 스타일이 좀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뭐 찬란해야 돼요 맞아요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는 없는데 비하인드는 그냥 듣고 바로 웨이브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비트가 되게 파도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je... 아까 아 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소개kannt 여섯 번째 트랙은 Waiting For You 제가 WB가 작업한 곡인데요 웹과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곡이라면 이 노래는 멀리 떠나서 쉬면서 듣기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웹이랑 이어서 웹으로 떠났어요 도착하면 Waiting For You 들으면서 이러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 노래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지우세요? 저희가 말해도 돼요? 곡 설명 끝나면 안 돼요? 일단 되게 치열한 분위기고요 비트는 치열한데 리듬 같이 타면서 그런 바이브 느낌인데 근데 가사가 또 이별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슬픈 그런 가사는 아니거든요 약간 문제 알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니까 되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비하인드? 비하인드는 솔직히 근데 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래 다 그래 다 부르는 분들 다 할래호야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뱀뱀 성대모사를 하면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아니 뱀뱀 성대모사를 하면 진짜로 진짜로 얘들아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내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약간 너를 생각하고 할래호야 이거 있어요 이러면 약간 아우 좋아요 이렇게 돼 제가 영재형이 영재형이 그 드라마 찍기 바빠서 따로 드랙을 못 봤잖아요 다른 분 드랙을 봤는데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옆에 전달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작곡가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아 너가 그럼 시킨 거예요 아 그럼 너가 너가 너 따라하라고 나한테 시킨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너무 호흡을 좀 더 원했던 거지 호흡을 좀 더 원했던 거지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뱀뱀이랑 유겸이 노래가 좀 다 그래 네 되게 속삭여야 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특히 지영 형이랑 유겸 파트가 너무 잘 나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유겸 네 자 다음 노래 주세요 네 이번 번째 트랙은 이젠 내가 할게인데요 뭘 해 앨범이 공개되는 시간이 딱 해가 질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뭔가 밤에 그리고 들으면 좀 더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이거는 약간 블루스 느낌의 기타 사운드가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는 기타 사운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해줘가지고 네네 이거는 처음으로 동창이 해줬어? 네 신경인데 교창이 아니에요? 아 교창이 말고 또 진짜 고등학교 같은 학교 네 해봤어요 네 아무튼 가사 내용도 밤에 딱인 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잘못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이 더 변해 가겠다고 앞으로 가짐하는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웨이브를 듣고 떠나서 웨이딩 폴을 들으면서 쉬다가 해 질 때쯤 이제 내가 할게 센치해지는 약간 센치해지는 감정 가지고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운전 오래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제 Born Ready 아니면 Last Piece Special 이렇게 딱 한 번 들으면 잠도 깨고 You know what I mean? 우리 유겸의 비하인드는 뭐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한 한 1월 1, 2월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2월에 미리 만들었었는데 이번 연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 비하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예요 아 근데 많은 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앨범에서 다 좋아요 진짜 이번 앨범 진짜 좋아요 진짜 그러면 형이 그 다음 곡을 한번 소개시켜줘요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아요 이럴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이럴 줄 알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일단 저희가 만든 곡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남은 세 곡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곡이죠 저희가 불렀으니까 네 자 여덟 번째 트랙은 트랙 트랙 여덟 번째 트랙 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네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된 완벽한 연애의 모습을 담은 곡이고요 원서우는 원플러스 원추 스크 스크 네 제목처럼 늘 함께하고 날 완성시켜주는 단 하나의 상대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져요 네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에서도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 곡은 일덕이 일인 좀 귀요미 분위기인데 제법이 형 혹시 근데 그걸 왜 제가 해야 될까요? 형이 얘기를 한번 설명하고 시작 일덕이 일은 귀요미 네 아이 귀여워요 랄랄라 네 다음 노래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노래 네 아홉 번째 트랙은 I'm Minit입니다 멜로디는 부드럽지만 부드럽지만 뭔가 이 곡은 좀 상남자 같아요 노래는 나버베 설명이 위리네요 나버베 네 사랑한다는 진심을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딱 고백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수많은 감정들은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완벽하다고 하는데 상대를 떠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바로 다음 곡 가겠습니다 We are young 여러분 우리 지금 30분 남았어요 We are young 언제나 매 순간이 행복하고 후회 없이 언제나 젊고 패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곡인데 저희가 이제 아가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에 부드러운 멜로디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아직 우리 We are young이죠 아직 We are young이죠 우린 We are young한 멤버도 있고 이제 영을 곧 벗어낸 멤버도 있습니다 어디 벗어나? 네 어쨌든 이렇게 이번 앨범에 왜 저를 쳐다봐요? 잠깐만 잠깐만 집중 못했어 어 집중 못했어 수박이요 수박이요 3 2 1 네 네 네 같이 하세요 같이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자 이렇게 이번 앨범을 이제 봤는데 이제 잠시 후 공개될 앨범 꼭 들어보시고 저희의 곡 설명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들으면 색다른 감상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요 좋습니다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저희가 진짜 신나긴 했나 봐요 그쵸? 네 완전이다 신났어요 우리 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가새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퀵트 온라이너 그 질문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골라서 대답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네 그러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네 네 뽑아볼게요 그거 주시면 돌아가면서 네 뽑죠 이렇게 그냥 공통 질문일 것 같아서 그냥 네 자 만약 슈퍼섹스 얘기해 슈퍼섹스 얘기해 슈퍼섹스 얘기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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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타임머신 타고 간 다음에 찍으면 머리 아니면 타임머신 왜 타? 그치? 그치? 아니 근데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이 상태로 옛날로 가는 거예요 아 갔다 왔나 봐요 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 Back to the Future 예 저는 2010년에 가고 싶어요 왜요? 이 머리에 이 몸 스타일에 체력에 이 상태로 그 상태에 그 유니버스도 그 뱀뱀도 있잖아 아 그럼 얘는 뛰고 버려야지 너 너 펌핑 빠지면 어떡해 아니 너 너 타임머신 너무 타다가 운동할 시간 없는데 펌핑 빠지면 어떡해? 아 미쳤다 아 이분이 아직 이거 몰라 사실 몰라 다음 분 다음 분 저 2010년에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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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데뷔 초로 돌아가서 아 샵 샵 밥 구게 휠 맨 타고 있는 저를 붙잡고 타지 마라 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약간 야 너도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제이비님 질문으로 갈게요 네네 아 어떻게든 나는 이번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왜요? 어? 가서 뭐하게 뱀뱀 운동하면서 또 도와주기 아 펌핑 도와줘야 돼 펌핑 도와줘야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왜요? 왜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 브레스에서 어 누가 휘파람 부르나요? 이거 영화로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 인간 아니에요 그치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가이드로만 했지 그거는 가이드로만 했지 가이드로만 했지 가이드로만 했지 시작 칭찬 안 나오네요 가이드로만 했지 가이드로만 했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제일 좋은 질문이야 맞아 진짜 먹고 싶어 왜냐?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빠르게 한 명씩 마크 형부터 난 어제 어젯밤부터 약간 그 꽃게탕 먹고 싶어요 오 꽃게탕 JB씨 형이 형 전 고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좀 진심이어서 나 솔직히 치킨 치킨? 오케이 무슨 치킨? 랜디까지 얘기하면 알겠어요 크림치킨 크림치킨 저 저 간장게장 오 간장게장은? 예 프로 간장게장은? 예 저는 수제버거 수제버거 오 씨왜 저는 신 그거 다섯 봉지 라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못 먹는데 그냥 그냥 그 푸짐한 느낌 푸짐한 느낌 진짜 많이 푸대지게 같은 거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탕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탕까지 들어가야 돼? 네 그럼 진영이 형은 못 먹고 싶은 건데? 나? 나는 우리 연습생 때 자주 먹었던 거 그 닭구정의 닭갈비 아 아 진짜 매워 그거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치킨으로? 생각났다 뭐야 형 근데 맞춰봐도 돼 우리? 여기까지만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 질문 넘어가자 맞춰봐도 되니까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찜닭 이거 뭔데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크랩 있잖아 칠리 크랩? 칠리 크랩인가? 우리 아 아 그거도 맛있다 그거 한국에 있어 아 그래? 응 완전 맛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지? 검사카메라 나와 아니 있겠지 당연히 그 삼성동 근처에 있어요 어딘지 모른 뿐이지 너 나 먹고 싶다 그거 맛있는데 빵 찍어서 소스에 오 오 갈릭 갈릭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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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정리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engعة ifice 저는 졌어요 못 이겼어요 Desktop 사실 자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약간 뭔가 이런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상황,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스케줄도 하니까 좀 많이 뭔가 낮았잖아요. 근데 초반에 우리 아예 시작, 처음 터졌을 때 나오지도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댄스를 풀었어요? 최대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다음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건강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계속 뭘, 그러니까 집에서 뭐든 하려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 작업도 하고 근데, 토스트도 만들었잖아요. 토스트? 아 토스트도 만들었고, 약간 V가 그 뭐야, 그 뭐야. 생방송, 생방송 맞나요? 아무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했고, 그냥 뭔가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약간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난 진짜 침대랑 모라일체가 됐는데, 그냥. 저는 펌핑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진영이 이런 거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낼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걸 텐데, 내가 잘못 나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심해서, 막 처음에는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만 어떻게 있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운동 다니고, 혼자서. 그냥 거의 미션 임파서 그랬어. 사람 오면 막. 여러분도 꼭 잘 착용하셔도 되고요. 어느 장소를 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게.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때 꼭 최소한의 매너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 이제 곧 앨범이 나와야 돼서 빨리 이제. 다음 뭐죠? 마지막 질문. 오케이, 마지막 질문. 영재형 이따가 유겸이 영어 읽어주세요.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어떤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나는 빨간색 차. 빨간색 차. 빨간색 차. 저도 빨간색 차이 좋아요. 저도 빨간색 차 듭니다. 저는 이거요. 저도 저거. 그럼 지금부터. 빨간색 차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빨간색. 아니, 나 이렇게 빨간색 차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 지은이 형은 어떤 것 같은데?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오케이. 네, 아가세랑 얘기하다 보니까 앨범 공개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두근거리는 제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11월 30일 오후 6시. 와우. 바로 오늘 오후 6시. 후데이. 갓세븐 정규 4집. A breath of love, last piece. 가 공개됩니다. 네. 오늘은 팬들한테 우리 짧게 짧게 얘기 한 번 합시다. 네. 저부터 해볼게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저희 다 우리 7명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정규를 이렇게 나왔는데. 전곡 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뭐 스포에서도 미리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MFC. BGM 안 깔리네. 제가 할까요? 짧게, 짧게. 진짜 짧게 해요. 네, 짧게. 트랙스. 요. 오케이. King is back. 오케이. 뭐라고? King is back. 네. 네. 죄송해요. 네.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못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BGM으로 좋은데? 저의. 저의. 그냥 제가. 제가 여러분. 팬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저희 앨범을 듣게 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제. 앨범 이 앨범 땡스 2에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찌 됐건.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절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끔. 어.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أ오. 마 a c.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앨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뒤에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저희를 오래 기다렸을 텐데요 이번 앨범 이제 2년만 그렇죠 2년만의 정규 앨범인데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제법 말한 것처럼 다들 몸 이런 거 다 조심하고 이제 뭐 집에 있을 때 왜냐면 이제 거의 집에서 지내야 되니까 저희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잭슨 씨 잭슨 잭슨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애들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지? 잭슨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우리 오랜만에도 7명의 참여하는 곡들 다 이 한 앨범에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이번에도 뮤직비디오 더블 타이틀도 처음이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따 15분 후에 나오는 거 보면 알게 될 거지만 되게 특별해요 되게 스페셜해요 이번에는 뭔가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 그걸 얘기하려다가 스페어했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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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사실 컨셉 또 의상 뭐 헤어스타일 헤어메이크업도 되게 새로운 시도 많이 했고 안무도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여러분 우리의 퍼포먼스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집에서도 뭐 재범 형 말한 것처럼 막 형 말한 것처럼 그 Take care of yourself Yeah Stay safe and always wear a mask And yeah thank you Yeah Let's go 파이팅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여러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이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 7명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고 꽤 오래 준비해서 나온 앨범인데 가사들을 보시면 저희 멤버 7명이 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곡 안에 잘 깊게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진심이 정말 잘 담긴 진짜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고맙습니다 네 갓세븐이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성장한 모습을 팬분들이 이 기회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고 네 갓세븐은 항상 아가새와 함께 합니다 네 이제 진짜 몇 번 후인데 연수의 저희 앨범 새 앨범뿐만 아니라 타이틀곡 라스비스의 뮤직비디오도 공유가 됩니다 처음 더블 타이틀로 활동하는 만큼 앞서 공개된 브릿스, 브레스 뮤직비디오와도 연결이 되니까 내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예스 네 블루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6시에 뮤직비디오 라이브 채팅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바이바이 최고 얼마 후 감사합니다.